미국의 더운 여름입니다. 수월인데 이렇게 다 말라버렸어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빨리 더위가 가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운 여름에 꼭 필요한 필수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코스코에서 강화 투메어릭을 세일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 진진, 항염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모바 영양소 및 손톱 강화 및 항산화제입니다. 이 영양제는 연골 재생, 통증 완화, 관저 유연성을 도와줍니다. 이 스프레이 알러지 약은 코 막힘, 가려움증, 알러지 증상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코스코 추천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스코에서 사온 인기있는 미국 아이스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것은 thumbsticks 라고 하구요.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버닐라, 크라멜, 버찌 맛이 있어요. 미국에서 1928년부터 만들었다고 하구요. 다른 곳에서 하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두 개씩 먹다가 코스코 안에 이렇게 큰, 크게 나왔어요. 16개 정도가 있구요. 양이 많아서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 두고 자주 꺼내 먹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더운 여름에 아직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려요. 박스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버닐라 마시구요. 버닐라 카라멜 마시구요. 저는 버닐라 퍼지 바다구요. 여기에서 달콤한 맛이에요. 제가 과목은 좋아해요. 세 개 다. 한입에 들어가는 코맛이구요. 위에 피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달콤한 시럽이 있어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고 건강한 여름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스코에서 사온 달걀로 맛있는 여름 요리를 해볼게요. 코스코에서 지금 달걀 두 백 만 팔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어요. 코스코에서 사온 달걀 두 백 에엘라지 백 에그에요. 청양릉양이에요. 여름에 시원한 냉면 함께 드셔보세요. 여기서 맛있는 냉면을 만들어 볼게요. 냉면사리 봉치미 육수 겨자가 들어있어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거름에 담궈놓을게요. 거름에 담궈놓을게요. 끓이라고 해요. 소음을 넣었어요. 찬물에 함부로 한분이 닮고있어요. 다진마늘을 넣어요. 동치미 고물로 볶습니다. 덮고 식초 조금 부어요. 올리브당 조금 부을게요. 주제 달걀 미국에서 마시는 냉면을 집에서 만들어 보았어요 메모김치로 만들었고요 코스코에서 사온 달걀을 익혀서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냉면해 드세요 달걀이 잘 됐어요 맛있어요 냉면도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즐겁게 보셨나요? 더운 날씨에 영양제와 맛난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